소뿔을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 스위스에선 소뿔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민투표까지 열렸는데요. 소의 존엄성과 행복을 둘러싼 진지한 공방.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푸른 들판 위를 한가롭게 거니는 소떼들. 스위스하면 대표적인 풍경이죠. 동물보호에 있어서도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인데요. 엄격한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한 농부가 있습니다. 카폴 씨는 지난 2018년 국민투표에 붙여진 이른바 소뿔 법안의 최초 발의자입니다. 스위스에서 사육하는 소, 4분의 1만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는 태생적으로 뿔이 없거나 이더라도 제거됩니다. 소뿔을 제거하는 사람들은 뿔을 그대로 둘 경우 사람이나 다른 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카폴 씨는 뿔이 소의 의사소통과 골격구조를 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카폴 씨는 결국 소풀을 제거하지 않은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동물보호단체도 힘을 보탰습니다. 결국 국민투표까지 열렸습니다. 하지만 과반 이상의 반대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요. 하지만 절반가량의 찬성표는 소풀을 지켜주려는 카폴 씨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줬습니다. 이 과거iani의 차에 strips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quinbras 이 과거ichten 제 Brooke фильма